안녕하세요. 동아제학 가그린모델 박보영입니다. 오늘 39회를 맞은 마로니의 여성 대길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작가님들이 등용이 되고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로니의 여성 대길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비 여성 작가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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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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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